안녕하세요 오늘은 2탄으로 만났는데요 자 이어서 이제 1탄으로 일로 고 허야 비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벤트로 나갈지 일단 모르겠고요 이거를 그냥 이벤트로 할게요 이거를 이벤트로 할게요 진짜로 근데 이벤트가 뭐지? 허야 이따 이벤트는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자기의 주소를 적어주신 여러분 이렇게 이거를 보내드립니다 우와 다음 이거 이제는 잠깐만요 잠깐 내려가볼게 이 젤리 들을 한번 먹방으로 ASMR ASMR 이 젤리 주소도 ASMR 메모를 해야 너 자꾸 내려온다 야 이거 풀면 어떡해 그냥 여기 놔두자 미끄도 맛있게 먹어야지 미끄도 맛있게 먹어야지 자 한번 한번 다 갈게요 일단 에어폰을 착용해 주기 에어폰을 착용해 주기 일단 에어폰을 착용해 주기 왜 미끄라 미쿠야 너도 먹어보겠니? 유쿠야트도 먹어봐 유쿠도 먹었네요 다음은 이 고무고무 열매 유쿠는 일단 여기다 놀게 먹고 있어 이제 한번 또 먹어볼게 이 열매가 수술수술 열매고 이건 고무고무 이건 포도맛이 나고 이건 오렌지 맛이 나요 또 먹어 미쿠야 왜 사라졌니? 이제는 이 옥녀소 이 남은거는 나중에 그리고 옥녀소를 마셔봅 이 남은거는 이 남은거는 이 남은거는 이거 추천합니다 이거 맛있어요 이거를 추천할게요 이게 어디에서 팔냐면 시우에서 부산 시우 아시죠 부산 아니면 그 먼 곳에서 이런게 팔아요 2,000원 시우에서 가시면 이거 팔거든요 여기에 이런게 들어있어요 랜덤으로 이거는 제가 부산가서 샀어요 이것도 부산가서 산거고 이거는 이것들은 거의 부산에서 샀는데 이 젤리들은 원래 2,000원인데 2,000원으로 샀는데 1,000원으로 받았어요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소소소소소 열매에다가 고모고모 자 다음에 또 신나고 재미있는 새거리 대신에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그럼 안녕 goddamn 안녕